안녕하세요. S.E.A. 바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 썼던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베스트 5위까지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고고! 먼저 베스트 5위부터 발표할게요. 베스트 5위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브러셔 오 슈가 브라운입니다. 제가 이걸 쉐딩으로 쓰는데요. 효과가 좋고 이게 겔 뷰티 1위한 상품이라서 그런지 좋더라고요. 이게 쉐딩도 할 수 있고 블러셔도 할 수 있고 섀도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제가 쓰는 화장품입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 얼굴을 가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쉐딩 겸 블러셔입니다. 네 계속해서 베스트 4위 공개해 드릴게요. 비욘드 리바이타 바디 미스트입니다. 이게 제가 향기 나는 걸 좀 좋아해요. 향수처럼 좀 독한 거 말고 향긋한 향기를 낼 수 있는데 이건 상큼한 향이에요. 제가 이제까지 석류 블루베리 이렇게 두 개를 썼는데 석류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블루베리는 좀 느끼한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맨날 맨날 뿌리는 그런 아이입니다. 네 계속해서 베스트 3위 보블 시연입니다. 두구두구두구 에티드하우스 판타스틱 컬러 아이즈 할로위너입니다. 이게 색깔이 제가 여기 완전 바닥난 거 보이시죠? 여기 이 색깔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이거 두 개랑 여기 애교살 부분 이렇게 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많이 써요 맨날 그래서 진짜 좋은 섀도우인 것 같고 제가 섀도우가 많은데 이런 섀도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 베스트 3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베스트 2위 베스트 2위는 더샘 샘물 이지 아이라이너 블랙입니다. 이게 3,500원인데요. 세일할 때는 2,800원이에요. 근데 이게 번지지도 않고 뚜렷하게 진짜 잘 해주고 발림성도 좋고 크리미하고 싸면서 저렴이 제품이면서 엄청 좋은 아이라이너고 이것보다 좀 성명하게 더 그릴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아요. 친구 건데 저는 그건 좀 비싸더라고요. 6,500원. 이거는 세일할 때 사시면 효과 만점으로 가실 수 있고요. 맨날 맨날 섀도우 한 다음에 이걸 그리거든요. 정말 좋아요. 저 3통째 쓰고 있어요 지금. 계속해서 베스트 1위 대망의 1위는 토니 머리 플로리아 플라이팅 필링젯 이거 친구 추천으로 해서 제가 산 건데 제가 건성이라서 화장을 하면 뜬 게 있어요. 그걸 각질로 해주는데 손으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. 그런 클렌즈봉도 없고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저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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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가끔씩 각질 많이 일어날 때 씁니다. 엄청 좋은 아이예요. 6,000원 정도 할 거예요. 세일할 때 샀어요. 그러면 베스트 5위까지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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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